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보수 우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쓰러질 대로 쓰러진 이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그야말로 녹마조각 쓰레기가 돼버린 공정과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치와 공정 원칙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때까지 이어지던 민주노총의 강성 불법 파업을 얼마나 원칙대로 무관용의 원칙대로 산산조각을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위대 정원 증원에 의사들이 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겠습니까 과연 의사들의 이런 파업 행위 위려대란 윤석열 대통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의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복지부 공무원의 충격 행동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민 형사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소식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복지부 공무원의 의사들 복수하겠다 의사 커뮤니티 협박글 현재 일파 만파 정부 의사 극한 대치 속 갈등 부추기는 충격적인 의사들의 글을 논란 의사 커뮤니티에 윤석열 정부의 위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와 지금 일파 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사 커뮤니티 의사 커뮤니티인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복지부 공무원 x들 꽉꽉 봐라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이 글에는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심한 복수와 증오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의사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앞으로 내 외래에 너 본인이나 너네 가족 오면 내 처방 때문에 고생 좀 할 거다 내가 일부러 독약을 처방해 주진 못하지만 당화, 혈색소, 유까지 내릴 수 있는 거 7.5 넘게 놔줄 수 있고 혈압 130에서 80 나올 거 150에서 100 되게 해 줄 수 있다 하하하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지부 공무원 x 잘 봐 너네 자식들 목 땡땡 부어서 오면 실업만 조금 먹여서 일주일이면 나올 거 한 달은 고생 시킬 거야 너네 가족들은 평생 제대로 된 진단 치료 안 되게 최선을 다할게 라는 충격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은 지난 5일 오후 6시 29분 게시되 최근까지 2만 9,449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4,614개의 좋아요가 눌러졌습니다 댓글도 1,833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 어떤 의사인지 용기, 추천한다, 좋은 방법이다, 동참하겠다 라는 등 글쓴이에게 동조하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의사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이 의사 커뮤니티에서 공무원에게 복수하겠다는 이 충격적인 글과 동참하겠다는 의사들의 충격적인 행동에 지금 이 소식은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 지난 13일 오전 8시 10분에 게시된 복지부 공무원 땡땡땡땡 검진에서 크크크 글은 세정시의 한 부인과 검진에서 복지부 공무원 부인을 골탕 먹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글에는 좋아요가 1만 개가 넘어갔으며 댓글에서는 이건 좀 많이 센데 우리를 적폐 카르텔이라며 그럼 적폐로 적폐로서 대해줘야지 또 윤석열 정부의 복지부 공무원들 나한테 한번 골리기만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너희들 잘못 걸렸어 또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부 공무원 나한테도 한번 걸려봐라 평생 너희 가족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 잘됐다 나도 동참하겠다 등등 충격적인 의사들의 충격 행동 충격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 지난 14일 오후 6시 22분 올려진 복지부 공무원 OO 하나 와서 복수해줌 이 글에는 복지부 공무원이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러 왔는데 정상 조직을 떼어낸 후 악성 정량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더니 안색이 안 좋아져서 나갔다는 충격적인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이 글 역시 5,5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린 가운데 3,500개가 넘는 댓글에는 잘했다 복지부 공무원 제대로 복수해줬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기발하다 나도 해야겠다 물증 없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부 공무원 해커지 하는 거 기가 막히네 나도 동참한다 라는 등등의 충격적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 글을 누가 무슨 의도로 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사 커뮤니티 관계자는 그런 글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으며 다른 커뮤니티에 떠다니다 삭제된 것으로 안다라며 글 번호나 수천 또 이미지 형식 등이 우리 사이트와 맞지 않아 100% 조작으로 보인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이런 충격적인 소식에 지금 뭐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이 정도였어 이걸 누가 대놓고 이렇게 조작을 하겠느냐 대한민국의 의사들 이 정도로 저질이었어 충격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위료대란 끝까지 민 형사 책임 물어라 정부의 위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로 위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파장은 매우 심각합니다 일부 응급실이 마비된 데다가 전국 대형 병원들은 진료와 수술을 대폭 줄여 암 환자 등 증증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정됐던 수술이 되고 취소되고 진료 대기가 길어지면서 환자들이 발을 동동 그르는 충격적인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위사가 없어서 수술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긴급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환자 가족들의 성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전공이 파업에 볼모로 잡혀있는 모양새 매일매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력의 집단 행동에 대해 엄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독점적 지위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의 공간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단체 행동의 파괴력이 연후 집단과는 다릅니다 의사들은 지금 같은 위려 현실에서 국민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전국 병원 응급 위려 체계 핵심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대고 환자 곁을 떠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주장을 앞세우며 환자를 내 팽개친 전공의들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대위해 군병원과 공공의료기관 활용, 비대면 진료 확대, 진료보조, PA 간호사 활용 등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액구준 환자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전공의 집단 이익관초를 위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응급실, 수술실을 비우거나 진료 차질을 빚게 한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증증 환자 수술과 항암 치료를 제때에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여론은 의사단체의 명분 없는 실력행사에 냉담합니다 시소성 유지를 위해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우심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밥부릇 지키기라는 싸늘한 국민 여론에도 전공의들이 윤석열 정부,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정부의 증원관초를 관찰해낸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000년 위약분업 반대 파업에서 의사들은 위약분업은 못 막았지만 위대 정원을 10% 감축하고 숫가를 대폭 올리는 요구사항은 관찰했습니다 이후 위대 정원은 동결돼 왔습니다 2020년에 정부가 위대 정원을 400명 늘리려 했으나 전공의 70%가 약 한 달가량 파업으로 이어갔고 코로나19 환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고발했으나 위력의 요청에 밀려 결국 취하였습니다 이런 선례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사들의 삐뚤어진 인식을 낳았고 국민을 벌모삼은 집단 행동을 주저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 등 위료 수요 급증에 대비해 지난 20년간 위대 정원을 꾸준하게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위사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2006년 이후 위대 정원이 3058명에 묶여 있습니다 위대 정원 증원이라는 윤석열 정부 보건 위료 정책의 영역에 위사 단체가 집단 반발로 맞서면서 위료 인력 확대의 시점이 마냥 늦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사들이 집단 행동으로 위대 정원 2천 명 확대에 제동을 거는 것은 위대 증원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위료 수요 증가와 지역 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대 정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위대 정원을 늘리는데 한국은 의사들이 막고 있어서 위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상황 이에 강력하게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0년 설례를 반복하면 위료 개혁은 물 건너갈 것입니다 위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폐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게 되고 의사들의 특권 의식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끝까지 민 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합니다 적어도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에게 예전과 같은 선천은 결코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인은 반드시 제재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고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고